10점! 서울의 상령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18위 주인공은요? 아! 배우 아닌가요? 드림아이의 히어로 김수현씨네요 나는 MR 가수다 18위 김수현 글쎄요 김수현씨 아이돌 드라마 나온건 알겠는데 네! 노래를 그렇게 잘하나요? Maybe I don't know 잘하네 잘 들어보세요 정말 녹아요 건반도 치는건가? 원래 수현군이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정말 가수 빰치기 노래 잘하죠 빰쪽빰을 친거같아요 자 그럼 드라마 속말고요 제대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또 뭡니까?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한 걸음을 내딛고 난 또한 걸음을 내딛고 내딛고 오 이 가수는 못지 않은데요? 그렇죠 비존 가수 같아요 네 뭐 저렇게 표현해서 그럴까? 그러면요 MR을 한번 제거를 해보죠 이게 제거전이고 제거후미나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네 목표가 참 좋네요 보이스 자체가 이거 보고 노래 못한 가수들 반성 좀 해야됩니다 네 어? 이 분? 에잇 오 이랬는데 에잇 진짜 에잇 아니 뭐 진짜 김수영 군은 아이돌 그룹에 투입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? 왜 울었어요? 젊은 친구들이 손가락질해서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가수의 꿈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룬 수영 군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